1등의종위원회 자, 하반 유엔하의 운전 활동으로만 팀미팅, 전문의 웨어밀, 트 win-20, 타임 유치이랑 오늘 큰 미팅까지 포함해서 몇번을 했을까요? 하나, 둘, 셋! 여보 받으세요? 자 다시 할게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정답 하나로 하나, 둘, 셋 이거 차차 타고 왔으면 진짜 일찍 했을거예요. 나도 이거 몰랐다. 이거 찍어야 돼요. 감사합니다! 하나 둘 셋! 오! Ceo!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이제 화요일! 가시러 갔대요. 지금 집에 대기실이 있어서 가시러 갔어요. 아, 맞다. 틀려갔을 때 악세가 들어있어요. 와!